야아아아아! 탈옥이다! 이 짱통 같은 것들. 그놈 도망가는 동안 멍하니 젓가락이나 빨고 썼다 이발이야!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반찬통 똑딱이가 군유만 잠겨 있었어. 찾아내. 그 개새끼 담장 찾아내! 예. 야 너 어디가? 지금 소장님께서 냉장고 출입대장 확인하라고 하셔서 지금 비상사태니까 최대한 빨리 움직여. 네. 아 이런 씨끼 어디를 간 거야 이거? 아이차. 가볼까?